안녕? 반가워. 나는 누구야? 나는 유타랍토루지. 내가 널 보고 싶어하는. 아, 그랬구나. 근데 나는 내가 좋아 안 좋아?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. 당연히 너를 좋아하지. 근데 내가 너를 간절히 쳐다보고 있어. 그러냐 안 그러냐? 아, 그래? 그럼 내가 너희 동네를 찾아가볼 테니까 꼭 기대해. 알겠지? 꼭 기대를 해야 돼. 알았어. 그럼 내가 기대할게. 그럼 내가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놀러와. 마트로. 알겠지? 알았어.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얼른 나갈게. 알겠지?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. 그래. 지금 잘 생각했어. 내가 널 잘 기다리고 있어. 그러니까 얼른 와. 알겠지? 아, 나 지금 가고 있어. 지금. 지금 갖고 있는 중이야. 완전 기분 좋더라. 완전 기분이 너무 신나. 너 만나니까. 응, 너무 좋더라. 그래. 기분이 너무 좋으면 마트로 와.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어. 얼른 찾아와. 알았지? 찾아왔어. 어, 근데 내가 마트에 왔어. 어, 근데 어디로만 돼? 궁금한데. 어, 저기 있나? 혹시? 어, 나 여기 있어. 여기로 오면 돼. 그리고 날 구하면 돼. 꼭이야. 꼭 구해야 돼. 알았어. 어? 나 찾았어. 야, 여기 있었구나. 하하하. 야, 이 슐라이 유타라토르. 완전 대단한데 이거? 하하하. 헐. 둘째 또 찾았네. 어떻게 또 찾았지? 와, 눈치 빠르다. 완전 대박. 짜잔. 여기가 바로 나의 집이야. 내가 내 집으로 널 데리고 왔지. 히히. 아, 여기가 바로 너의 집이었구나. 와, 대박인걸. 와, 하하하. 이런 집은 처음이다. 하하하. 이런 집은 처음이지? 히히. 이제 마무리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히히.